그렇다면 답은 그 가이즈인가? 가자 CX 가자 오랜만에 한다 가는 거야 F**king Fall Guys 아 CX 미친 딸베년들 첫 죽이고 싶다 진짜 와 뭔 지랄이길래 이 아침부터 CX 어 진짜 규제 들어가야 돼 인정? 아니 여기 40층이라니까 나보다 더 피해가 커 아까 새벽에는 경찰 뭐야 암행으로 잡더마 뷔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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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세우세요 세우세요 길 가위로 세우세요 어 여기 40층인데 이만큼 소리가 들린다니까 이거 뭐야? 크루메이트 크로스오버 5등 3,000개 5등 3,000개 5등 3,000개? 씨발 간다 바로 간다 몇 코 몇 코 몇 코 3코 3코 와 와 와 와 박은우 설득이 미쳤다 우주경주는 뭐야 몸맵이야 야 나 연습게임 한파만 해보면 안될까? 안해본거라서 도전 안해쳤잖아 인정? 인정 인정하는 부분이구요 응 안되는 뭐야 저새끼 강태 씨발새끼 저거 킹존재 꺼져 진성콕박이 너 오늘 한개도 안쌌지 개새끼야 꺼져 재수없이 아직 도전 안했어 가자 오랜만이네 진짜 아쉽게 정말 오랜만이구만 아 정말 아쉽구만요 괜찮아 또 다른 플랜이 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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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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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하는거야 일로 이렇게 아하 우리도 데려가 어 어 어 어 어 안돼 안돼 안 돼 시발련아 아이씨 뭐야 ㅅ 야 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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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른 루트도 좀 알아야 되겠다 가스불이야? 재미있네 OK? 재미있구만 새로운 앨범 재밌는데? 야 점만은 뭔데 약올리는 거야? 도전 안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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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헤 도전했으면 5등 할텐데 야 이 개새끼야 이거 4개나 해야 돼 4개나 라운드 4개를 통과해야 5등 할까 말까야 도전을 외쳐볼까요? 도전을 외치는 건 언제나 나의 자유죠? 보내는 중 곳은 빛을 탕하는 곳 야무지게 죽인다 코뿔서 3마리나 풀어놓은다고? 코뿔서 3마리나 풀어놓은다고? 코뿔서 3마리나 풀어놓은다고? 어 야 야무지게 죽인다 3마리? 3마리 에바지 와 무지하게 죽이네 이거 진짜 완전 갈려나가는데? 야 이거 나태지옥이다 나태지옥 안 돼! 오 으아 안 돼 야 그만 박어 그만 박어 이 씨발 연어 도전! 이제부터 할게요 도전합니다 코트님 내일 3시로 예약했어요 그때처럼 305호로 오시면 돼요 재미없어요 이 OP들이 이 씨암팍 대가리 새끼야 이 객강구 대가리야 응? 이 군소 대가리야 응? 완전 벼멸구 대가리네 도전! 와 슬라임 등반? 에반데 이거 에반데 이거 에반데요 아 3000개 먹고 싶다 존나 먹고 싶다 부모 터진맵 부터맵이다 부터맵 폭발 직전맵이다 부모 폭발 직전맵 개빡셈맵 가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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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행을 바라지마 항상 말했지 형이 유행 바라지 말라고 유행 바라는 놈 치고 시발 유행을 바라지마 유행을 바라지마 유행을 바라지마 유행을 바라지마 유행을 바라는 점 치고 유행을 바라지마 유행을 바라지마 제이픽이 어차피 이씨피 아이씨 자 2코 나왔죠 2코 아 3000개 먹고싶다 방송 8시까지 할테니까 3000개 주면 안되겠지? 그거 안되겠지? 그럴 수 없는거겠지? 나도 알아 하아 아이 진짜 아 진짜 마덜파덜 브로큰맵이다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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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뭔 맵이야? 나 처음봐 이 맵 어? 원래 일단 톰틀 아닌가? 뭐야 이거 완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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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갔네 이거 정말 이게 뭐예요? 아 짜잉나 아니 폴가이즈 완전 더 고이게 만든 느낌인데 진짜 5등 하려면은 4시간 4시간 쳐박아야 될 듯 아 벌써 정글 탐험 이 지금 세번째 맵 세번째 시도 첫번째 맵 정글 탐험 다른 게임이 되어버렸네 니가 개가 되려면 난 개가 된다 왈왈 아 아니 이건 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맵이야 이매분시워 이매분시워 와 진짜 와 개 짜증나 진짜 나를 뭘로 보는거야 뭘로 어 이거 뭐죠 아 이거 첫번째도 못 들어가면 정말 폴과이즈 접어야 되는데요 이거 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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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했죠 깔끔했습니다 이 정도로 깔끔할 수 없습니다 이야 바로 원통쪽으로 달리는 요행 바라는 년 하지만 원통쪽으로 달려서 떨어졌지만 열심히 잘 달려서 끈기 있게 들어가 버렸죠 점프클럽 뭐 요 맵도 누군가 트롤만 안하면 들어갈 수 있는 맵이죠 어 저기 끄트머리 뭐죠 뭐 새로 생겼는데 저게 뭐임 저거 밟다가 뒤진 놈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저 뿅신 저거 저 이제 뿅신 비웅신 저거 비웅신 저거 어 여기 사람들 존나 부딪치는데 얘들아 한 방향으로 뛰어야지 멍충한 새끼들아 어? 한 방향으로 확 뛰고 그 다음에 계속 뛰는거야 암마 점프를 몇 번 하려고 그래 야 진짜 야 진짜 와 애들 방향 진짜 와 진짜 이런말되나 와 진짜 너무 중졸점프 아니야 저거 어? 존나 멍청해 애들 중졸점프하네 완전 맹꽁이 대가리들이야 아니 점프를 몇 번 하는거야 반대쪽으로 돌면은 메커니즘을 모른데 메커니즘을 폴가이즈의 메커니즘을 정말 빠가살이구만 음 거리개념이 없어 어 인정 인정 뛰다가 나한테 돌아올 때 그때 딩 디더라고 빡짬프하고 그렇게 하는거잖아 원래 아 과일대포 떴다 씨 Scandin mask 이倒만 잘 넘기면 어떻게 좀 결승까지 가볼만한대 아 과일대포 개짜증나는 맵이야 이맵 어? 앞에 저 파는 뭐지? 뭐야 뭐야 저거? 낙사 개념도 있어? 미쳤다 사람이 죽이네 오! 오 나이스! 나이스 굿잡 박스! 우와 내가 잘하면 되겠는데? 어 이 새끼 걸렸다 이 새끼 패배자 무빙이네 전형적인 루서 무빙 오! 야 이런 무빙으로도 들어온다고? 존나 후하네 아 지렸다 진짜 지렸다 야 이거 잘하면은 삼천개 맞겠다 와 23000개 진짜 어떻게보면은 쥐어짠 느낌이지만 별풍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좋았어 열한명 성공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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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맵 좀 주세요 제발 병신같은 맵 조심 제발 어? 콧불소 피하기? 아 이거 진짜 아 콧불소 피하기가 하필이면 고수들만 있는 콧불소 피하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? 아! ㅅㅂ 병신 ㅅㅂ 게임 하아 족바 갔다옵니다 콧불소 선수 말로런 뭐? sł 흑흑흑 으으으으으으으으ㅃ 으 으으으으윽 우해허헤헤헤헤헤 짜증나 2015년 12월 8일에 뭐하셨나요? 2015년 12월 8일? 몰라요? 존나 오래되는데 2015년에 있었던데 어떻게 100개 감사합니다 거기 갔다 하겠지 그러니까 물 먹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떴던데 높 높이다 근데 높 높 봐야지 이따가 방종하고 아 늑대 사냥을 안 봐 한국 영화 무슨 뭔 기대가 돼? 스톰풀 가이즈 폴 가이즈에서 찐따였던 내가 스톰풀 가이즈를 하면 홀 가이즈에서 찐따였던 내가 스톰풀 가이즈를 하게 된다면 홀 가이즈에서 찐따였던 내가 스톰풀 가이즈를 하게 된다면 스톰풀 가이즈에서 찐따였던 내가 스톰풀 가이즈를 하면 스톰풀 가 wired 블랙 진짜 많이 나오긴 한다 미쳤다 춥고? 아 이거 또 어허 어허허허허 지렸어 지렸어 파란색이 존나이 압도적이구만 좋았어 지렸어 지렸어 가자 헤딩 좋았어 나도 수저아 나도 꼴 하나만 넣자 스우우우우우우우 오 이걸 막아? 스우우우우우우우우 하지만 이미 기울어져 버렸죠? 기울어져 버렸죠? 간다! 바로 슉 좋았어 좋았어 다 떨어져 이 개생기들아 놀아 노란색 팀이었으면 진짜 게 답답했을듯? 나름대로 열심히 공 굴리고 있지만 안 되죠 어., 바나나가 맞고있죠 하지만 바나나존나게 못해요 자아 좋았어 잘 먹는다 야어떻게 하나도 못іл으러 하나도 못막네 아니네 자살골하나 넣어줄께 자살골 하나 하지만 어림없죠 깔끔했다 깔끔했어 노랑팀 다 꺼져 폴가이즈에서 찐따였던 내가 찐따 같던 윤태훈 맞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뭐야 뭐야 이건 뭔데 뭔데 제거 제거된다고 그냥 동원하면 되는건가 어 내가 제거될거 같은데 안 돼 그 폴가이즈에서 찐따 같던 내가 여기서도 찐따였다니 나 이 게임 두판 해본거야 두 번 딱 두 번 해봤어 두 번 저번에 방송에서 한 번 이번에서 한 번 그때 2등 했었는데 오늘은 제거됐네 오늘 뭘 해도 안된다는 의미야 하아 돌이킬 수 없는 찐따옥이었구만 칼 키우기 오케이 자 다들 들어오세요 칼 키우기 갑니다 뭐였지 그 검색어 뭐였지 아이오게임 모음 오케이 아이오게임 추천 58가지 들어오세요 아이오게임 칼 키우기는 따로 하는거구나 그냥 구글에서 칼 키우기 구글에서 검 키우기 구글에서 검 키우기 하면 돼요 링크 매니저가 좀 주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닉낑이 영어밖에 안되서 좋아 와 저기 사무라이 하나 있다 지금 26등 자 레벨 2 굽자 남..남자와의 그니까 너도 한방 나도 한방 그것이 바로 남자의 길이야 서울시 flew 아시 어어괴이 매니저 되있잖아 어 왕관 왕관 뭐야 왕관 뭐야 나 죽이지 마세요 형님 저는 그저 피레미인걸요 절 죽이지 마세요 오우와 야무지게 두마리 잡아버렸죠 2킬 오오 오 3킬 오오오 저 저만 뭐야 요게 그 자체네 어 오지마세요 형님 무섭습니다 형님 형님 무섭습니다 나는 약간 그런 마인드 내 길을 막 내 길을 막지마 내 길을 막지마 내 길만 안 막으면 돼 고인물 없고 회전률 지리는 게임 그것이 바로 검 키우기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오케이 점점 커간다 점점 커져간 나의 입지 어디 족보도 없는 것들이 까불어 족보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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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사무라이 이거 다 사람이야 보드 없어 이거 해보면 존나 빡치거든 해본 사람만 알아 좋았어 너랑 나랑 오 오 와 족보놈들 족보놈했다 멸니를 휘두르는 새끼 있는데 이 서버 1등인가 그 찐따 같던 윤태훈이 맞냐 지금 11등이다 몽둥이만 좀 볼래 이 시발놈들 와 근데 사방에 미친놈들이 많아 지금 오 멸니를 멸니를 야무지게 휘두르는 데 아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뛰어오는 방금 뭐야 뛰어오는 새끼 시발 오 무서워 야이씨 가까이 오지도마 가까이 오지마 죽은 죽는 수가 있으니까 우와 뭐야 오크 오크 뭐야 쟤네 너무 무서워 아 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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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죽음 개요굴하지 그래서 이거 계속 한다니까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 검키우기 역사상 최고 업적이야 만점을 넘긴다고 여기 지금 개 족고수들 있나본데 어딜 이 새끼들이 개아리를 들고 있어 우와 요게다 요게 어 와 에바잖아 서른 네마리나 죽였는데 이게 닿네 아 이게 닿네 이게 닿아버리네 키우키우키우 키우게 못하누 뭘 못해 임마 너보다 잘해 여기까지 합시다 자기야 매니저 다시 줘 똥갬 주소 복구 탈게 아냐아냐 여기까지 합시다 왜냐 나 지금 똥 마려 나 지금 똥 마려 똥 싸우면 또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녁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hog 똥 마려 假제 일주일 old 일주일 일이 일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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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ì capable 일주일 유 tahun 너무